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돼서 전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 방송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아니나 다를까 이와 관련돼서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김여사의 방탄사막이 올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걸 핑계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답이 특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만 수사를 담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모든 언론들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이 두 가지만을 연결해서 보도를 하지만 실제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뿐입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수사가 있습니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도 있고요. 민주당 입법 로비 의혹도 있고요. 이준석 무고 혐의도 있고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임종석 재수사도 있고요. 김정수 고발권도 있고요. 특히 더 나아가 감사원 채용비리 이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에 쌓여있는 수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중앙지검이 해소했습니까? 이거 해결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렇게 산적돼 있는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에 민기적되면서 그 어떠한 결론 못 내렸고 결과 못 내렸던 게 바로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겁니다. 즉 뭐겠습니까? 단순히 지금 언론들이 말하는 민주당이 말하는 김건희 여사 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산적돼 있는 수사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민주당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재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도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입법 로비 의혹도 덮어주고 있는 겁니까? 더 나아가 이준석 무고 혐의도 덮어주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울산시장 선거개입도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김정숙 수사 덮어주고 있는 겁니까? 더 나아가 선관위 채용비를 덮어주고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지금까지 자신들이 말았던 게 뭐예요?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 독재라며 아니 자신들의 말에 따르면 야당 탄압이고 검찰 독재인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과정들을 보고 결과로 오면 자신들이 말했던 거 전혀 마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들 주장에 따르면 이와 관련돼서 수사 결과 나왔어야죠. 이와 관련돼서 누군가 구속됐어야죠. 근데 나온 거 있어요? 나온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검찰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건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신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신뢰. 자 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믿고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사의 신뢰성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죄 지은 자는 수사받고 처벌받는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가 이 대한민국에 통해야지만 실제적으로 법치주의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의 과정들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검찰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법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문제. 법치주의 국가라는 국가적인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관련돼서 그런 위기가 도려면 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검찰 인사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비단. 수사, 특히 김건혜수 수사 하나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게 뭡니까? 바로 수사의 공정성입니다. 수사의 공정성. 제가 앞서도 서울중앙지검에 산적돼 있는 각종 수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좀 더 좁혀볼게요. 뭐와 관련돼서? 김정숙과 김건희와 관련돼서 제가 두 가지로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수수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어디로 배당됐습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로 배당이 됐어요. 자, 중앙지검 형사 1부입니다. 신규러분들. 자,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서울시 의원, 이종배 시의원이 김정숙에 대해서 국고 손실죄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도 김정숙 어디로 배당이 되었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로 배당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김정숙, 김건희 여사 고발 사건 모두 다 중앙지검 형사 1부로 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김정숙 사건이나 김건희 사건이나 똑같은 중앙지검 형사 1부로 배당됐다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 벌어지게 된 겁니까? 그동안 이 두 사건이 모두 다 지지분인하게 수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만요. 이원석이 전단 수사팀을 구성시켰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시켰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최근 3번이나 디올 파우치와 관련돼서 언론 플레이까지 펼쳤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김정숙이나 김건희나 똑같은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됐는데 왜 김건희 여사 수사만 전단 수사팀 꾸리는 겁니까? 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는 최근 3번이나 언론 플레이 펼치는 거예요. 김정숙에서는 입도 뻥껏 안 하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공정해요? 이게 지금 맞는 기준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검사장이 와도 원칙 수사하겠다라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원칙을요. 김건희 여사 사건에만 한정하지 말고 모두 다 똑같이 원칙 수사를 하고요. 그런데 왜 유독 그 원칙이라는 기준을 김건희 여사 수사에만 해당시키냐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뭐하는 겁니까? 이건 당연히 검찰 인사를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냐?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으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이 뭐했습니까? 실제 김건희 여사를 고발했던 좌파 유튜브 서울의 소리와 관련돼서 9일날 고발인 조사를 통보했어요. 그런데 서울의 소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와 관련돼서 출석 연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석 연기.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해봤어요. 어떤 확인해봤냐? 김정숙을 국고 손실죄로 고발했던 이종배 시의원.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검찰이 이와 관련돼서 고발인 조사 통보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봤어요. 아직까지도 연락 없대요. 아직까지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왜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돼서는 서울의 소리치게다가 고발인 조사 통보하면서 왜 김정숙의 국고 손실죄와 관련돼서는 왜 고발인 통보 안 하는 겁니까? 왜 조사 안 하는 거예요? 왜 김건희 여사 수사만 한 발 나아가고 김정숙 수사는 한 발도 안 나아가냐 그 말인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원칙 수사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네? 같은 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모두 다 배당했는데 한 사건은 전단 시합팀을 구성하고 한 사건은 입도 뻥끗 안 하는 게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하는 원칙 수사입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사가 한 선에 출발점이 있다라면요. 똑같이 출발시키라고요. 왜 한 수사만 더 앞장서고 한 수사는 계속 뒤로 물러나는 겁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실제 서울의 소리치금 뭐 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출석 연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종배 시의원 출석 연기 안 해요. 이종배 시의원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찰 빨리 부르세요. 고발인 조사 빨리 하십시오. 왜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고발인 조사 시작했잖아요. 근데 왜 김정수가 관련돼서는 고발인 조사조차 안 하는 겁니까? 하세요. 통보하십시오.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요. 한 가지를 공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사진 한 가지를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걸요. 예전부터 좀 받았어요. 언제? 작년부터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제가 꾹꾹 참았다가 언제쯤 얘기하려고 그랬냐? 실제 김정숙의 수사가 추진이 되면, 그와 관련돼서 여론이 공개를 하면은 제가 이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버튼 눌렀어. 누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진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손상래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김정숙이 초록색 원피스. 자, 김정숙이 실제 스페인에서 입었던 초록색 원피스.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유사해 보이는 초록색 원피스가 양산에서도 보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어떻습니까? 김정숙이 2021년 6월 16일 날 입었던 초록색 원피스. 스페인에서 입은 겁니다. 스페인에서. 그런데 이 옷이 어디서 보인다고요? 2022년 6월 30일 양산에서도 보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했습니까? 비교해드렸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같은 옷인지 아닌지 해명짐해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옷인지 안 같은 옷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여드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개가 더 있어요.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김정숙이 이렇게 스페인을 방문했던 옷 중에 굉장히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건 무엇이냐? 바로 이 옷입니다. 하얀 색깔 블라우스. 하얀 색깔 블라우스.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김정숙이 지금 입고 있는 하얀 색깔 블라우스. 이와 유사해 보이는 옷이 또 양산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어디서 봤느냐?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요. 문재인 SNS예요. 문재인 SNS. 문재인이 2023년 6월 23일에 올린 그 SNS. 바로 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 제가 실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김정숙이 2021년 6월 15일에 입었던 하얀색 블라우스입니다. 하얀색 블라우스. 자, 그런데 그와 유사해 보이는 흰색 블라우스가 2023년 6월 23일에 양산에 있는 문재인 SNS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옷인지 아닌지. 그런데 제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보시는 것처럼 팔쪽에 뭔가 시스루로 돼 있는 그런 모습들. 팔쪽에 있는 문양까지도 굉장히 유사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명해 주세요. 해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스페인 방문 당시 입었던 유사해 보이는 옷이 한 벌도 아니고요. 두 벌이 나왔어요. 한 벌도 아니고 두 벌. 네?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원피스도 유사해 보이고 더 나아가 흰색 블라우스도 유사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거 해명 좀 해주세요. 이거 해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문재인도 더 나아가 민주당도 이와 관련돼서 가타부타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법원이 의전비용 공개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씹어버리고 양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입장 밝혀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거? 과연 이 옷이 이 옷인지 아니면 저 옷이 저 옷인지 확실히 밝혀달라는 겁니다. 확실히 밝혀달라는 거예요. 자, 저 계속 찾을 겁니다. 저 계속 찾을 거예요. 네? 지금 이거 저뿐만이 아니라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와 관련 저한테 제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실제 이 흰색 블라우스는요. 제가 제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거 보여드릴 것이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밝혀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한번 입벙끗한 적 있습니까? 이원서 검찰이 입벙끗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사라는 건 김정숙 옷값도 아니에요. 뭐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바로 김정숙의 국고 손실 혐의입니다. 국고 손실 혐의가 뭡니까? 김정숙이 혼자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 갔던 것. 이와 관련돼서 김정숙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거에만 혈세 4억이 들었어요. 혈세 4억. 원래는 김정숙이 없었으면 2,500만 원밖에 들지 않은 인도 출장을 김정숙이 갔기 때문에 뭐하는 겁니까? 4억이 든 겁니다. 4억.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출장 보고서가 누락됐습니다. 출장 보고서가 누락됐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뭐 했습니까? 거짓말도 걸렸습니다. 인도가 요청했다는 김정숙 인도 방문.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뭐하는 겁니까? 이종배 시원님이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숙도 김건희 여사 고발 사건도 똑같이 중앙지검 형사일보에 모두 배당됐다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김정숙 수사와 대해서만 검찰이 입도 뻥껏 안 하고 이원석 검청도 입도 뻥껏 안 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만 전단 수사팀 꾸리고 오늘 뭐라는 겁니까? 어느 검사장이와도 원칙 수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너무 원합니다. 너무 원해요. 원칙 수사 해주세요. 원칙 수사. 한 곳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원칙 수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에 산적돼 있는 수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만 아니다. 굉장히 많다. 그 수사 빨리 결과 좀 내달라.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러분들 오늘 자유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세요. 이거 아직 그 어떤 언론도 보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제가 예전부터 공개했었던 이 초록색 원피스조차도 아직 그 어떤 언론도 공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렸어요. 흰색 블라우스. 저는 이 옷이 이 옷이다라고 말 안 할게요. 다른 옷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굉장히 비슷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이 스페인에서 입었던 이 초록색 원피스가 똑같은 옷인지 김정숙이 스페인에서 입었던 이 흰색 블라우스가 똑같은 옷인지 제발 얘기 좀 해달라.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신규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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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